오케이 자 말하기 테스트 할 건데 쓰기 지금 계속해서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쓰기 테스트 다시 한 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연습해서 너무 잘할래? 자 시작하겠습니다 I'm going to travel in Subway 아, in Singapore In Singapore? In Singapore는 싱가포르에서인데 더 왔어 맞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여행할 계획은 아니고요 싱가포르로니까 로? 아닌데 What I'm going to do tomorrow I'm going to go to the two courses 더? I'm going to go to the two courses I'm going to go to the two courses I'm going to go to the two courses We are going to the two courses 더 싱가포르 어디 어디로 학교로 학교로 싱가포르로 인 싱가포르가 아니고 어디 어디로 간다며 고 투 스쿨이 뭐야 고 투 스쿨 고 투 스쿨이 뭐예요 고 간다 투 스쿨 학교로 트래블 여행한다 투 싱가포르로 싱가포르로 학교로 투 스쿨 싱가포르로 투 싱가포르 투 를 왜 써야 되겠어요 어디 어디로란 뜻이니까 투겠지 계속해서 I'm excited 뭐라고요 I'm going to 트래블 트래블? 트래블 싱가포르로 I'm excited 계속해서 I'm cool for you what you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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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in the subway should be carefu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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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 싱가포르 okay okay should be careful should be careful should be careful 조심해야 하는 한다 요기에 케어풀 뜻이 뭐예요 여기에 케어풀 뜻이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스러울 뜻이 단어할 때 했는데요 뭐죠 뭐죠 조심스러운 이라는 어떤 시고요 네 그쵸 네 그러면 비 케어풀은 뭐가 돼요 아 저 조심스럽다 그럼 무슨 시 됐어요 하다시 어 should는 무슨 뜻이고 그 그 should 어 표절은 무슨 뜻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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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납니다 어머 해야 만 한다 어 어 어 어 어 뭐 무슨 시야 should 하 하다시 아 양념씨라니깐요 양념씨 어 어 응 응 You should be careful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조심해야 난 한다 여기 비가 왜 있어야 돼요? You should be careful하면 왜 안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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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최빈아 네 너 계속해서 이렇게 어... 그날그날 해야되고 제때 못 맞출거야 어? 니들 점심 저녁 먹고 다시 학원으로 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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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에 못 끝내는 사람들은 저녁 먹고 와야되겠다 학원에 어? 어? 자 그래서 다시 해봅시다 자민이는 너보고 얘기하는거 아니야? 자민이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예? 뭐라고? 뭐라고 응? 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응? 계속해서 밀리는 사람 있어 계속해서 밀리는 사람들 너하고 너 어? 저요? 아니다 넌 너는 아니구나 넌 쓰기 연습만 좀 하면 되는구나 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숙제할 시간을 주말 하루만 주는게 아니고 주말 너 토 일 언제부터 니 마지막 수업이 언제였지? 재미나 너 금요일이 마지막 수업이었잖아 그리고 너 금요일날 왔었나? 안왔잖아 어 금요일도 안왔어 그럼 목요일도 아니었고 어 너 수요일부터 너 수 목 금 토 일이야 공부할 시간이 어? 음? 5일이라고 5일 일주일중에 어? 근데 왜 그거 마무리를 안하고 또 와가지고는 응? 그러니까 지금 그래 좋아 여기 와서 다 마무리해서 끝내면 좋아 그래 어? 그리고 아 오늘 50단어 끝냈으면 됐어 근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잖아 그치? 어? 그니까 넌 저녁먹고 다시 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차민 굿포유 굿포유 선생님 위로 좀 올려주세요 넌 조심해야 된다 넌 조심해야 된다 벗 벗 벗 You should Be Car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In Singapore 오케이 계속해서 잠시만 먼저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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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생겼땐 말 얘기했었는데 뭐였더라 왜 내가 조심해야만 합니까 였지 Why I I I I I'm sure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뭐라고요? Why Should I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뭐라고요? 왜 내가 조심해야 하니? 왜 내가 조심해야 하니? 왜 내가 조심해야 하니? 계속 계속 이건 기억이 안 나요 이건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룰의 뜻이 몇 가지 규칙들이란 뜻이고 이것은 한국의 규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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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들입니다 한국의 규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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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들 이게 뭐올이 뭐야? 도잖아 도 What are the rules? 오케이 잠깐만